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모두 부탁드려요. 지금 사료를 투자하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익추정까지 한번 같이 보는 겁니다. 21년도 올해 1월까지의 생산실적을 보면 사료의 전체적인 Q는 그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성장하는 쪽인 어류 및 실험동물 이쪽은 성장을 하지만 메인인 양축은 마이너스 4%가량 감소했습니다. Q가 감소했다. 이걸 종별로 세부로 봐도 전체 양축에서 고기소를 제외하고는 썩 좋지가 않았다. Q의 감소는 일단 부정적 요인이죠. 뒤에서 좀 더 세세하게 볼텐데 저는 양돈 위주로 보도록 할게요. 소사료 업체가 특별히 없기도 하고 아무래도 귀요미 돼지 쪽에 좀 더 정이 가기도 합니다. 20년도에 소랑 닭을 빼고 나머지 동물들은 감소를 했습니다. 돼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18년도부터 서서히 꺾여오는 모습이었거든요. 총 마리수는 주는 과정에 있으니까 전방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지역별로 돼지 생선이 혹시 늘어나는 지역이 있나 사료를 좀 더 많이 쓰는 곳이 있지 않을까 해서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는 감소를 했고 인천이나 경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증가하는 모습인데 여기 메이저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쪽에만 특화되는 업체가 있다면 그 회사는 그래도 좀 괜찮을 수도 있겠다 정도겠죠. 돼지가 왜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농가의 모돈, 엄마 돼지의 사육 의향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의향이 줄고 있다. 이런 영향은 꽤 지속될 수도 있겠죠. 3월달 말까지 돼지의 사육 마리수는 전년도 대비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21년도 예상은 전년도 대비 1.5% 정도 감소하고 평균 대비 0.6% 정도 감소하는 모습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국내의 큐 요인은 뭐로 봐도 좋을 게 없다는 것은 확인을 한 겁니다. 다음은 씨를 봅시다. 양돈 사료 하면 선진과 팜스코. 얘네들의 사료 부분을 보면 원재료에 메이백이 있어요. 선진은 여기 옥수수 외에 이렇게 나와 있고 팜스코 같은 경우에는 메이백의 16% 옥수수 대두박이 8%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각각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주요 곡물들의 가격을 대략 적어놨어요. 이 곡물들의 가격과 상황을 트래킹해야 될 겁니다. 21년도 주요 국가들의 옥수수 소비량은 14%가량 증가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산은 서서히 늘려 나가겠지만 소비가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약간 쇼티지가 나는 모습으로 예상이 되고요. 밀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모습입니다. 대두 역시 쇼티지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곡물들의 쇼티지 트렌드는 20년부터 이어지는 거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농사를 효율적으로 못 지었던 부분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갑자기 수요가 올라오는 부분 그리고 작년에 유독 이상하게 전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많았던 영향도 한몫하는 거겠습니다. 또한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인플레가 생겼다는 설명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최근에 옥수수와 대두박의 가격은 거의 단기간에 80%가량 상승해버렸습니다. 근 5년간 가격이 거의 변동하지 않았는데 그냥 엄청난 변화였다. 따라서 2월 달부터 수입 사료 원료 가격지수는 우리나라의 우호적이었던 환율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 원달러 환율이 한 1140원 정도 되는데 작년 대비 부담으로 슬슬 작용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CEOE는 안 좋아지는 건데 회사의 이익 방어를 위해서 가격 상승할 수 있는가 이게 이슈겠죠. 피해, 변동, 가능성 봅시다. 15년부터의 사료 가격을 갖고 와서 그 변화 트렌드를 보면 가격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조금 하락했어요. 전체적으로 방어는 하는 모습이지만 그대로 가는 모습이죠. 아무래도 이거는 근 5년간의 곡물가의 변동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영향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양돈 사료 같은 경우 최근 1분기 기준으로 20년도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곡물가 상승을 좀 전가시키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격 상승에 대한 엄뿔이 좀 있었는데 계속 중단하라, 시정하라 나오고 있어가지고 사실상 지금은 그렇게 인상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인상했다는 이야기도 일부 들리는데요. 단기적으로 크게 인상은 어려워요. 아무래도 이게 농민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거다 보니까 여론이 민감하고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익에서는 타격이 있겠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원재료가 상승할 때 크게 이익에 반영을 못 시킵니다. 반대로 떨어질 때는 조금 덜 반영을 시키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고정적인 마진을 떼먹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전가는 가능은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Q 줄고, C 오르고, P 인상 어렵다. 삼박자가 다 좋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거거든요. 근데 이럴 때 이제 공부를 해두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게 하나씩 하나씩 풀려가는 게 내 눈에 보이면 이 구조를 이미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투자를 할 수 있다. 실제로 찾아낸 팩트들을 기반으로 회사의 이익과 맞아들어가는지 확인을 하는 최종 작업이 필요합니다. 일례로 사료의 가격, 그리고 옥수수의 가격을 월별로 구해서 이 둘의 차이인 스프레드를 여러 가정에 따라서 추정을 합니다. 여기서는 제가 간단하게 두 개만 추정을 했는데요. 이 둘을 평균을 냈습니다. 그래서 돼지사료하는 선진의 사료부분 OPM과 트렌드가 일치하는지를 봤는데 거의 일치하는 것처럼 움직이잖아요. 4분기 보고서 보고 여기까지 가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현재 이 트렌드를 따라가게 되면 21년도 1분기 사료 마진이 크게 악화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 가지 팩터들을 가지고 또 만들어서 계속 맞춰보면 어느 정도 그림이 비슷하게 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그렇게 파악된 팩터들은 회사의 투자 과정에서 유의미하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익률이 나중에 올라갈 걸로 보면 투자를 하는 방법은 어느 정도 유효하다고 여겨집니다. 누구나 초반에는 이런저런 다양한 정보를 접해서 부정확한 개념으로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지만 시행착오를 통해서 점점 뭘 봐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정교하게 맞춰가는 과정을 거치면 그 섹터는 공략이 돼서 자신의 것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주가가 움직인다고 해서 흔들리지도 않을 거고요. 어떤 산업에 대한 이해를 한다. 그거에 대한 이익결정 요소를 파악한다. 이걸 트래킹한다. 조합해서 계산한다. 방법이 알려질대로 알려져서 뻔한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누가 열심히 하냐 정도의 문제만 남겠죠. 이상으로 사료 업체들의 이익결정 요소와 실제 추정 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